너 이거 몇 번 튀겼냐? 두 번 시간은? 8분, 1분 쉬었다 2분? 15분, 10분 튀겨야 돼 15분, 10분? 15분 정도 튀기고 그러면 타지 않아? 안 타 몇 도 냈어? 180도 175도 1도 차이가 너 맥주 대 2도 차이가 얼마나 튀겨야 하는지 아니? 손을 넣어봐 지금 간이 안 됐었지 지금 이게 닭 냄새가 나네 안 되니까 닭 냄새가 이게 왜 어떻게 잡힌 거야? 밑간을 좀 하든지 튀길 때 잘 튀겨야지 아니 내가 너 무한도전 1인자 만들어줬잖아? 치킨 또 1인자 만들어줄게 너 재료 좀 보자 재료 체크 좀 하자 아 나 정말 형! 여기 의욕 쪽 너무 의욕 쪽으로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나 안 해도 돼 나 프로 많이 해 나 갈까? 나 김태효 때문에 온 거야 김태효 미래보고 온 거야 너무 공감해 내가 미래보고 온 거라고 알아 알아 나의 미래와 김태효를 보고 온 거라고 알아 알아 오해하지 마 이거를 좀 씻을까? 어 형을 좀 씻어 야 근데 이게 너무 맛없어 야 나 이 정도는 맛없을지 몰라 형이 한번 튀겨봐봐 나도 사실 오래돼서 형 앞치마가 어딨어 이거? 사실 나는 배달 전문이었는데 이게 김태효가 물어봐서 되게 잘 튀긴다고 갔는데 아 또 6개월 또 연락 안 되겠네 이거 어디 가서 뭐가 진짜 많은 거 하더라 뭐 하품연주도 하고 잠깐 보다가 돌렸다 오해하지 마라 다 안 봤다 잠깐 봤다 형이 보다가 돌렸다는 건 재밌었다는 뜻이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보다가 돌렸어 그 선생님 만난 거 예술의 전당 가서 보는 걸 보고 거기다 해 아 그래도 아유 이거 홍건적이야 형 홍건적인데 무슨 상관이야 음식만 맛있게 되면 돼 어? 어이 형은 병원 느낌이 좀 나 오니까 많이 웃는다 어 어 아니 많이 웃긴 해 아니 혼자 하면 외롭거든 혼자 하면 외롭거든